야! 왜 송세에서 났어? 와, 송세공기 진짜... 배고파 잠재가 돼 뭐야? 습관 천지예요 아이, 그래 이거 차에 실어야 돼 오빠, 뒤에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뒤에 조심해 차에 있다가 곧 깨지게 저희, 죄송한데 뒤에 일정이 있어서 좀 먼저 가보시겠어요 네 다음부터 봐요 다음부터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남편 남편들, 남자친구 아이, 부러워? 다음부터 봐요 잘 가 안녕 안녕 안녕